참, 숨어둔 여자들 뭐야? 경찰서 넘겼어? 이 과실 뭐라고 부러워? 그리알. 우러러 보게 되네? 남편분은요? 사이찬미 부른 가수 빠져 죽지 않았어? 현에 타네. 그래서 어머니 껴안고 빠져 죽겠다는 거야? 왜 와. 물어도 안 보고. 너 물어보고 허락 받고 와. 뒤X 다정말. 혜기 씨, 저만 알고 계셔요. 실은요, 그저께 돌쇠 죽던 날 밤요. 어머님 손에 방석이? 네. 안 접은 거요. 한 번씩 생각나고 보고 싶은 누군가 있을 거 아냐. 사람 얼굴 처음 봐요? 심각하다. 제가 실수한 거죠, 어머님? 조선시대에서 온 분들 같아, 분위기가.